걸어 다닌다고 돼 있네? 제 참알미가 좀 심해가지고 걸어다니만 해요 한 집에서 학교까지 두 시간? 두 시간? 중요한 건 꿈을 향한 열정하고 간절함이야 너한테 딱 맞는 종목이 아닙니다 견복 예? 우리 소순이와 함께해 선수 출신이에요? 응 걷는 건 잘한데 장착하냐? 빨리 안 뛰어? 오빠 원래 꿈을 향해 최애찬 사람들을 좋아해 만복이 너처럼 고맙습니다 이반부 뭘 미안하도 못 참고해서 뭘 하겠다고 그래 중요한 건 뭐? 꿈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야 그래 너는 음악이 딱이다 흐흐흐흐흐흐 다들 그렇게 한다고 너만 빼고 지금 참고 이겨내야 나중에 더 크게 아 그걸 자꾸 이겨내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참아야 돼요?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?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?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